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공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스프레이션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환자가 시도되었습니다. 제 작은 나이로 일부러서 조달하네요. 조심히 오겠습니다. 전화 환자가 생각났다. 제작진 모델이 были 생각났어요. 장방도 다시 도전해야 해요. 전화 환자 방식이 가득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환자가 돌아간 뒤에서 5척으로 습관합니다. 터뜨린 터뜨린 툴 상대는 코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안가세요? 그 적은 경험을 할 수 있니 역습을 해 주시옵소서 흐잇 그 적은 자세히 말하시옵소서 어디가 안가세요? 역습을 해 주시옵소서 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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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걸 모르겠어요 이유를 패치되고 나서 안 된다는데요? 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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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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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그 저번에 패치해 가지고 그 색 초이스 하는 것 때문에 색고정 맵을 만들었는데 지금 색고정 맵을 쓰면은 지금 약간 렉도 살짝 있던데요 색고정 맵 쓰면 그 그게 안 돼요 맵이 투명하게 보여 렉이 확실히 좀 심해요 지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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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은 피지가 논색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픈 미진시. 아픈 미진시이 do APG 기존 안개는 깊이 빗 1957p 최악의 피지가 혼날받고 있습니다 경직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기야님 팀이 있어요? 가기야님 팀이 누구누구데요? 신빈님이랑 자기야님이랑 왜이렇게 나왔냐? 왜이렇게 나왔냐? 민새끼님이 누구지? 이런데데데데데데데데데 아 이거 블러시 소리가 나오는데 지금은 좀 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려면 가루는 없을 것 같은데 이 기지가가 없는 거죠 멀리 있는 상관없는 게 듬뿍에And'd 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소용만이, 반반 차단으로 발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체중이 완료. 예시 대장됩니다. 갈바로는 터벌크의 손님, 역할을 하시죠. 저희로는 이기라. 이제는 청각하셔야겠습니다. 상체중이 완료. 아저씨에 반드시야. 자기야님 두명 구해볼까요? 게임에 렉이 있긴 해요. 지금도 있어. 몰래 게이트 이씨 몰랐네. 펌프하길래. 아! 풀업 하나 아까 나왔었잖아. 그러네. 풀업 한 마리 나왔었잖아. 그걸로 지었네. 한 사람이 지금 억혀서 구해야 하니까 바로도 못 간다고. 그걸로 지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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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ностью 했 una Yup. 아! 렉이 더 많았으면 한un Chef answer입니다! til 104 후에 곧 파이피워지不到 한 항공항ル을 해서 볼 때는 아는 그 recent 점이 처음 밤에 애ump Roger합니다. 어? 리노형 혹시 3대4 하실래요? 리노형 게임 되나? 리노형이랑 띠로리 형님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시청자 중에 공수는 내가지고 공수급은 내야 되겠네 형님 3대4 하실래요? 혹시 또 시청자 중에 한 분 3대4 팀전 해보고 싶은 분 있나요? 그래도 좀 실력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는 피해님? 피해님은 아이디가 뭔데요? 어느 정도 실력이 돼야 되는데 못하시면 안 돼요 너무 세라를 뽑아야되나? 뭐래요? 세라를 뽑아야되나? 세라를 뽑아야되나? 세라를 뽑아야되네 所以 한시 부터 와줘 한시 최멘님? 최멘님은 스타이디 뭔데요? 어느 정도 검증된 분들 해야 되는데 팀전이라서 너무 못하는.. 종방이 아니에요 형님들 팀전이라는 거를 알고 지원을 해주세요 좀 못하시면 바로 바꿔야 돼요 팀전이라서 도대체 아오쿠님? 피해 강녕술사님은 스타이디 뭐예요? 두 분 다 약간 아이디가 처음보는 아이디인데 흔적이 좀 그래도 잎핏인가? 에이 에이 아 형님 약간 불안하신데요 전적이 해가 더 많으신데요 아니 이게 형님들 공방이 아니라 팀전이라는 걸 알고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데 상대가 잘해서 그래요 저랑 먹는다고 무조건 이기는게 아닙니다 에이 용 못하시면 나도 없는데 한계가 있어 엇 이케 다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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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싸우면 막는데 왜? 아니 링이 두부대인데 말이 나밖에 해철이 깨지는구나 아 근데 지금 PC방 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애매해 그니까 제가 말하는 건 혼토형이라는데 혼토형보다 잘하셔야 돼요 혹시 혼토형 아시나요? 시청자 중에 혼토형보다 잘하는 분들 지원하셔야 되거든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전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전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전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니 리노 형님도 뭐 엄청 고수는 아닌데 제가 같이 미션 하면서 실력을 알아서 그래도 기본 이상하시거든 계속 껴드리는 거는 실력을 아예 모르는 분들은 껴드리기가 애매한데 팀전이 아니라 공방이면 껴줬지 한판씩 실력 확인하면서 계속 팀 바꾸기는 애매하고 한번 딱 잡으면 껴볼게 해야지 통자들 중에 인재가 없네 이거 지금 못 봤네 많이 못 봤네 아니 이분 너무 못한다 야 링 뽑아 링이라는 소송 진거 같냐 어떻게 이걸 지지? 야 지지해야 해 뱅크는 존나 많을 것 같은데. 잘한다 헬라 안 마당만 밀어보자. 진짜 모른다. 이거 이기는 거 아니야? 말이 안 제겠네? 아니 우리 분 다버시 너무 화난 겨우 분녹 좀 뽑아봐요 아저씨 이기라도 뽑아봐 아 분녹이 너무 안 나와 아저씨 근데 아 드랍시다 근데 이게 피해 강정형님하고 최변형님은 제가 실력을 몰라서 팀 정지라 안될 것 같아요 상대도 잘하는 분들이랑 제가 알면 끄 드릴텐데 아예 몰라서 조금이라도 실력을 알면 끄 드릴텐데 아니 그래도 기분이 상해야되요 근데 못하는 분들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기본인상 하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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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최변형님 혼토형보다 잘하는지 최변형님 가시고 그 다음에 누구야 그 피해 강정술사 형님 가자 리노형 구경해주세요 오케이 둘 다 혼토형보다 잘한다 했으니까 믿고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믿고 가다가 뒤통수 맞은 적이 한두번이 아니라서 오케이 두 분 믿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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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 다 잘한다 했으니까 모르는 사람들하고도 해봐야지 오케이 오케이 두 분 하세요 네 민호형 죄송한데 좀 휴식좀 해주세요 저 두 분이 너무 간절해서 형님은 저랑 많이 해봤잖아요 인정이시죠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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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많이 해봤잖아요 너무 간절해 지금 둘이 아 형님 근데 저 두 분 해드려야 될 것 같애 어 너무 간절하셔서 어 형님 죄송합니다 아잉 리노형은 잘해 그니까 내가 리노형은 그냥 시청자치고 잘해 뭐 솔직히 뭐 밑집형 이런 사람들만큼 못하지 아니 시청자치고는 잘해 제가 시청자 중에 잘하는 사람 두 명 인정해주는데 미트평이랑 누구야 그 디보이형님이라고 있거든요 그 두 명 외에는 저 제 기준에는 다 부수라고 인정 안해주는데 미트평도 요즘 게임을 안해서 기량이 많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기량이 많이 떨어졌어 근데 그 뭐야 그 PTR님 계신가요? 근데 이게 저희 편 형님 그때는 저희 편 형님이 너무 못해서 팀원 형님이 너무 못하는 상대가 잘해보는 효과가 있어요 어 상대적인게 있어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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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는 약간 상대적인게 있습니다 게임할 때 아니 아니 초보를 거르는게 아니라 공방이면 그냥 아무나 먹고 하죠 근데 이제 상대도 팀을 딱 따가지고 하는 멤번데 저도 어느정도 하는 사람들하고 먹어야지 뭐 못하거나 그냥 내전이면 그냥 했지 저 원래 내전일때 상대가 밑힙 디비 아선인데 저는 저는 소명님 너구리형님 먹고 하는데 한 판 이기고 다 지잖아 그래도 하잖아 아 공방이면은 그냥 하죠 분리해줘 동작용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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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왜케 경기가 씁 뭐 이런경기가 나왔어 우리팬들 이게 이거 아까 이거 절대 못이긴다 하신분 누구예요? 아니 못이긴다분 있던데 이길거같 translator 이거 이제 안정권 아니야? 누가 이번판 절대 못내긴다 했네 이게 상대가 잘하는 건가 우리 편이 못해가지고 상대가 잘해보이는구나 이런게 있다니까 지금도 상대편 테라 날아다니잖아 잘해보인다니까 이게 우리 편이 쩌그분 이분이 너무 못해 뭐 하는게 없어 상대편 테라가 잘해 보여 상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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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나는 진짜 잘하면 잘한다 해주거든 태풍나라가 못하면 또 아 그래 아이가 드디어 좀 방금 나오네 히들아 히들아 근데 내가 피비가 없고 아이고 뱃살 학사야? 연전방울은 아 괜찮아요 자기가님 저도 그냥 뭐 재미로 하려고 한 거라 시청자 두 분 저도 몰라요 실력은 두 분 다 홍토형 보다는 잘한다고 자신있게 얘기를 해서 두 분하고 한번 먹고 해볼게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 이게 약간 본인 원래 이게 사람들이 본인 실력을 과대평가하는 분들이 있어 몇 명 띠로리 형님처럼 약간 냉정하게 봐야 돼 내가 본인이 실력이 고수가 아닌데 고수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홍토형도 잘해 포스만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상대도 잘해서 홍토형 정도 하면 근데 홍토형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어 띠로리 형님 계시네 띠로리 형님 정도면 괜찮아 띠로리 형님 잘해 띠로리 형님 있었으면 꼈지 네 해왔잖아 같이 실력을 뭐 알아야 같이 하지 실력을 모르는 거 같이 아 그래요? 한 번밖에 못해요? 아 이게 전기눈이 나와가지고 한 명 더 묵고 하시나요? 아까 그 벅스뮤즈님 잘 아는데 문화 묵고 하시는 한 판 해보죠 한 판 해보죠 그 저번들 실력 한번 보게 시청자분들 시청자분들 근데 이거 한 판 시간 되려나? 패스 밀려서 공기장 나올 거 같은데 일단 한번 끝내볼게요 좀 Activate дос구요 그 다음 시방에 배단시라도 기를 두잖아요 Campus City Factory 所有 Deton 3 터뜨린 터뜨린 이거 좀 걸릴 것 같아요 상대가 잘해서 아 자버씨가 하는 게 없어서 나 혼자 1대1이야 사실 이상 이거 볼지도 없어 질 수도 있어 아 이 지람이 캤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그 선수분들 우세요 얘 채면님 오시고 그 다음에 아 여기 있다 누구야 한 분 더 우시고 해 아 아 아 아 아